어 지금이야 이거 잠수해서 여기로 바로 가야돼 눈치채어 쟤네 여기서 여기서 가면 안돼 이거는 쟤네들도 안보일거야 야씨 노랑색이놈이 하나도 없어 이건 서로 다 마주 보고있다라는건데 빨간불 들어왔단얘기는 잠수 잠수 이제 물귀신작전 시작하라고? 아하 아하 야야 오케이 이에쓰 안녀엉 됐쓰 피 얼마 안다네 어 어 내가 언제 세명이나 액사시켰네 버튼 뜬다 하 됐어 와 물속에서는 소리가 많이 안나니까 됐어 아니 이거를 끌고 들어와서 이런 남자를 이렇게 한순간에 목졸라 죽인다는게 저 팔뚝으로 그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명밖에 없잖아. 그치? 이거는 나만의 방식으로 깨겠어. 쫄 거 없어. 나가. 안녕, 반가워. 뭐야, 두 명이 아닌데? 다시 다시 내려가 내려가. 다시 내려가. 잠수 잠수 잠수. 어, 아직 많이 남았어. 생각보다. 자, 눈에 보이는 걸로는 거의 한 마리, 두 마리 남았네. 어,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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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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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그러자. 됐어, 한 마리 남았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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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저, 저 놈이 마지막일 거다. 오세요, 오세요. 인간이 궁금해서 오지. 총 들고 있는데, 굳이 오지. 어, 뭐야, 아직 많이 남았네. 두 마리 남았네. 인간이, 어? 총 들고 있는데, 원거리 물고, 들고, 원거리 무기여도 꼭 온단 말이야. 지가. 좀만, 좀만, 좀만다. 좀만다. 좀만다, 씨. 이제 한 번 보여줄까? 여기요! 이러면, 이러면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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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됐어, 씨. 아하, 씨. 야. 뭐, 다른 게 없어. 이게 훨씬, 야, 두더지 잡기네. 그냥 두더지 잡기여, 야. 여기여,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다, 여기서. 여기 있으면 이제, 얘가 이제. 이러고 있다가 한 발자쯤 걸어온단 말이야. 이거 두더지 잡기 하듯이 하면 돼, 게임을. 마무리여. 제스. 조느한테 돌아가야 돼. 뭐야. 이 분위기 뭐야. 어, 일어나, 안 돼. 존아, 존아. 라라. 야, 내 예측이 빗나가는 건가, 결국? 라라. 이번에도 결국 가는 거야, 친구가? 내가, 내가, 내가 죽으면. 그런 말 하지 마요. 절대로, 너 자신을 탓해선 안 돼. 우린 모두, 각자 선택한 길을 걷는 거야. 존아. 존아. 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사정사정 했는데도, 지가 가고 싶어서, 가가지고, 존아가, 같이 결국 가줬다가, 애 한 명 죽였네. 제이콥님께, 데려가야 해요. 빨리요. 어? 뭐야? 살 수 있어? 제이콥한테 데려가면, 뭐, 살 수 있나?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뭐, 아직 뭐, 스토리는 모르지만, 뭐, 추측은 괜찮지만, 다른 방송에서 보시고 오셔서, 스포하시는 분들은, 한 번의 블랙 되심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예의를 보여주세요. 딴 거 없는데? 저거 가루가 뭐, 엄청 신기한 가루 아니야, 저거? 어, 뭐야! 뭐야, 살이 나았는데? 이거 설마, 얘가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 후손 냄새다. 아, 얘였어? 고통은 느껴요. 상처도 나죠. 난 인간이에요. 죽음을 피하는 것뿐. 그럼 뭐야, 방법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얘는? 이거봐, 뭔가 양날의 겁이 라니까요. 사람들을 속였군요. 수백 년 동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을 지키려면. 그걸로 우리 병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죠. 아, 그러니까 얘가 아까 사람 살릴 때 뭔가 가루를 묻히면서 주문을 외웠잖아요.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나 종교는 뻥이야. 뭔가 그... 뭔가 있긴 있겠지만, 방법이 있긴 있겠지만... 자신들이 힘을 지키려고 그런 잔인한 규모의 차이일 뿐. 트리니티와 마찬가지죠. 당신 탓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다 내가 저질렀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아빠! 놈들이 움직여요. 이야, 이제 제2의 서막이 시작하는구나. 반전이 시작됐네요. 라란은 여기 왜 올 거야, 그러면? 제거, 도시로 통하는 비밀 입구를 지도할 수 봤어. 하... 불멸의 존재들. 그들이 있어요.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트리니티를 늦춘다면 승선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을 데리고, 놈들을 공격할게요. 그럼 움직이자. 통로를 열어. 저 여자가 우리 다 죽일 거야. 그 입구는 천문대 아래에 있어요. 이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결국 지 아버지 때문에 지 아버지의 복수와 지 아버지의 업과 자기의 호기심과 그런 것 때문에 애써 왔는데 이제 미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주민 도와주기가 메인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게 없어. 헬퍼 왔어, 헬퍼. 어. 그냥 게임 주제가 바뀌었어. 씨. 이거는 호구야. 착한 거야, 이거는. 주인공의 종특이야. 뭐야, 이거는. 인생이 왜 이렇게 돼가. 아, 근데 재밌긴 하네요, 스토리가. 잘 만들긴 했는데. 잡을 수 있을까? 어? 아니, 여보세요. 방금 내가 다 놓칠 줄 알았지? 어어어, 버섯. 아, 여기, 여기. 머쉬룸이 있네. 버섯 구하기 너무 힘들어. 우와. 신기한 게 있네. 이거는 화살이 안 단단? 음! 버섯 맞네. 나이스. 그래서 이거. 이거. 가져가고. 버섯까지. 뭐야, 버섯이 다 찼네. 만들어, 만들어. 자, 나이프를 좀 바꿉시다. 잠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겠어. 기타죠? 제이콥. 불멸의 존재들.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어.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의심할 시간도 없었지. 마음속 어딘가에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제이콥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 무엇이 제이콥을 그렇게 만들었든 트리니티보다 먼저 찾아내겠어. 이 모든 걸 아빠와 함께 조사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도 속으셔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그게 영생이 아... 뭐야. 좋기만 한 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제이콥이 그렇게 뭐야. 종교를 만들고 뭐 선지자가 있다는 듯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완전히 모두의 인류의 뭐 진짜 좋은 의미로만 영생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면 아예 찾지도 않았겠지. 어. 아버지도 호구였어요. 아버지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진짜. 아버지는 그거에 모든 걸 평생 다 바쳐서 인생 낚이고 자기가 신문에 실려가지고 뭐 누명 같은 거 썼나봐. 그 신문 입고 자살했잖아. 총... 총로. 개 눈물의 스토리. 이거 한 번 합시다.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 됐어. 확인. 됐어. 됐어. 이제 라이플이야. 여보세요. 이쪽이야? 자 다음 파손을 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나옵니다. 유튜브 채널에 툰레이더 전편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태양계 모형? 키테지 한번 가면 난이 나겠네 이제. 엄청나게 화려할 것 같다. 그리고 불멸의 존재들 이제 드디어 맞짱돌 시간이야. 자 죄송하지만 게임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모두 다 채팅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어 학자분들이나 게임 질문 알고 싶으신 분들은 루구리 앱에 검색해 보시고요. 드립과 마리테 같은 방송을 제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와 조금 다른 음 방송이어서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조많은 검색하면 됩니다. 유튜브에 조많은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오늘은 매니저를 좀 두 분 정도 두고 있습니다. 하 신제님이 조금 고생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냥 뭐 편하시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서 자체 판단하셔서 와 이거 뭐야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랬어. 이거는 천문학자 거기서 만들었다고 그랬지. 이건 리얼 퍼즐인데 이거는 딱 보니까 이거 잡아 잡은 다음에 한 바퀴 이거 싹 돌리는 느낌이야 이거 그렇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발판 삼아서 뛰는 거야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내려와야 돼 딱 보니까 내려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건 뭐야 그 다음에는 이거 한번 잡아서 땡겨봐 어떻게 되는지 보게 다 땡겨보자 됐어 오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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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절로 뛰고 아니아니아니아니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아니